ㄴ위 멘카니! 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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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카니! 나와 함께하지 않겠어... 어우... 이 씹하 지금 어디가냐? 스타뿐뿐에 서서에 또 가야죠! 반짝이로 사랑해 섭. 14섭. 저는 거의 항상 14섭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저 보고 싶으면 14섭으로 오시면 돼요. 아 달빵이 배고프대. 밥 먹여야겠다. 달빵이 배고파... 어구 우리 달팡이 뭐고파요 이거 먹어요 어서와요 여러분들 아 우리 맵불벌리님이 내가 못보는거 다 챙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지금 채팅창을 잘 못보는게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걸 먹어야 돼 오늘 이거 11시 18분에 없어지거든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이거 이거 오늘 사라지니까 이걸로 200 바로 찍어버리게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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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지기 전까진 해야되는데 지금 몇시지 뭐 아직 8시도 안됐어? 7화야? 자 몇분이야 41분 아아 끊어주세요 제발요 와우 트로 트로앵글 조언 아 저 메카닉 설치가 좀 귀찮긴하다 근데 메카닉이 사냥이 좋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설치할게 되게 많네 귀찮게 난 이렇게 설치하는게 더 귀찮더라구요 난 오히려 그 스택 쌓는게 더 좋아 그니까 사냥이 뭔가 이게 사냥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좋아보이지가 않냐 왜 그니까 그니까 여러분들 메카닉 무자본으로 하면 큰일나요 나 지금 이거 자본 나름 자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야 자 무자본으로 하지마세요 그래도 뭐 메카닉은 지형을 안타네 그냥 그냥 아무데나 어디서든 다 싸울 수 있어 오케이 97 자 여기서 이 100 찍어버릴게요 근데 메카닉은 지형을 안타 그건 진짜 꿀이네요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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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차 갑니다 4차 힘진만큼 뿌듯하죠? 저 소말리니 모르고 아 새 캐릭터 지우고 다시 만들면 돼요? 캐릭터 지우고 다시 만들면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? 테라버닝 오케이 100 100 찍어버렸고 아우 신나 전직하러 갑니다 자 4차 아 미퀘스트 뭐야 겔리메르의 실험실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귀찮아 이거 뭐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엄청 뭐 엄청 시키네 어떻게 끼는거야 또 이거 어떻게 끼는거야 여러분들 잠깐 한차 등질까? 랭크해 랭크를 가서 아 캡시가 있어? 아 몰랐다 몰랐다 아 트치 있는지 몰랐어 아 미안해요 아니 트치로 있었어 나할때는 레지스탄스 그런 트치 없었는데 신기하네 무자 무자 아 아까 무자 안 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여기서 어디가는거야? 여..여기야? 뭐 어디야? 여긴가? 여기에요? 발전서 입구? 여기 아닌데 여기 끝 가다보면 장난좋아요 여기야 여긴가? 던파? 갑자기 얘도 던파 이렇게 왼쪽? 서깁스키? 아이고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뭘 시키는게 많냐 얘네 아 진짜 이거 개편해줘야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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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자 이거 처음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로 어 또 이거로 또 이거로 또 이거로 어 맞췄어 와우 찍었는데 다 맞췄어? 뭐야 그 다음?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여기다 여기 아 기억났다 이거지? 아 이거 너무 불친절한데? 아 여러분들 고마워요 얘는 개편을 안해주지? 흔히 이거는 좀 개편이 필요하다 이거 진심 인정이죠? 이거 개편을 해야되 이건 드디어 경부까지 받으면 폭업 진짜 폭업 갑니다 하지만 나에게 낄 텐들이 아직 있다고 100대 끼는 이 템과 이거 여러분들 덱 6%인데 이거 덱 64에 착용감소레벨 30 꿀이죠 이제 다 낄 때가 됐다 110대부터 끼는 거 이거 실화죠 여러분들 템들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와 데스티니 데스티니로 갑니다 자 이제 또 폭업 가야지 야 여기 7단계 아싸 여기 아무도 몰라 히든 맵 여길 모른단 말이야? 요건 몰랐지 요건 보여줄게 여길 몰랐어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여기가 얼마나 꿀인지 여기가 얼마나 꿀인지 여기가 얼마나 꿀인지 아 타이탄 레버 이거죠 야 시원하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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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6번 설치해주고 야 호밍 쏴주면서 무빙하면서 퍼그업 간다 진짜 퍼그업 보여줄게 벌써 업 끝났고요 내려가면서 애들 싹쓸이 해주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잡아주고 잡아주고 사냥 1티어 메카닉이 바로 내려가면서 잡아주고 쓰러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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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맞다 여기 설치 아 이거 그동안 안했네 자 염원하는거 염원 염원 여기다 설치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여기 위에 보이지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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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모아 모아서 요거 저기 저기 근처에 가면 염원을 모으세요 이렇게 여기 여길게요 아뇨 아뇨 어서요 자 그리고 저렇게 저렇게 엘목을 가면 이렇게 영화를 지하느라고 해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어쩔 땐 막 122, 122 설레겠네 자 오케 오케이 오케이 자 봤죠? 봤죠? 봤어? 봤어? 저거 다 모은 다음에 여기 근처에 오면 이렇게 터지면서 애들을 공격하면서 저기 염원을 떨어뜨려요 하얀 색깔 그럼 저걸 먹으면 돼 그럼 이 염원이 차요 여기 있는 요기요기 여기 차 아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단기간에 키우는데 이게 좀 얘는 손이 많이 가는 캐릭터에요 여러분들 손 많이 가는 캐릭터 싫어하면 이거 키면 안되겠다 한번에 랩업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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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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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